산딸귀 나무입니다. 산딸귀가 간간히 익고 있습니다. 아주 탐스럽게 익고 있습니다. 드문드문 익고 있습니다. 한일 후에는 수확하겠습니다. 산딸귀는 한번 따기 시작하면 매일 따야 됩니다. 매일. 아주 잘해겠습니다. 여기도 드문드문 익고 있습니다. 보리수나무입니다. 보리수가 빨갛게 익고 있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매매가 아주 튼실합니다. 매매가 아주 튼실합니다. 매매가 아주 튼실합니다. 성그나무가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작년에 심어놓은 금개궁입니다. 여기는 망오리를 이빨 가만히 머금고 있습니다. 오늘 피했습니다. 아주 꽃이 거기 좋습니다. 센터 зов자 마이트리 Josh이уть 여러가지 종류에서 다른 et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